고백할게 있습니다. 네. 정복아. 네. 너가 한 달 전 나한테 그랬지. 여기서 고백할게 있습니다. 네. 정복아. 네. 너가 한 달 전 나한테 그랬지. 형. 너 검정색 팬티가 없어졌어요. 미안구 형 사실 형이야. 너가 없어졌다는 그 검은색 팬티. 사실 내가 입고 있었어. 형 어디 갔어요. 어디 갔어요. 사실 내가 입고 있었어. 근데. 내가 그걸 돌려주려고 했는데. 안타깝게도. 너 남자더라. 사실 구멍 좀 했었어. 너 남자더라. 구멍 좀 했어라. 형. 너 같이 있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요. 미안해. 형이 정복 보고 싶었어 널. 되는 거 같네. 내가 왜 Grass Geez?" 내가 무슨 conheroy Mygev borrowed've고 hotsp perceber? Georg이. 하하하. ober은 나urun 감사합니다.